배고파. 길은 알고 가는 거야? 여기 뭐 다른 길 있냐? 반대쪽일 수도 있잖아. 아까 오다가 로드하우스 봤어. 아! 아까 샀는데 깜빡했다. 하나만 샀냐? 아니, 두 개. 하나는 우리 엄마 거. 너 자꾸 돈 그렇게 흠청망청 쓸래? 자. 내가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그 농장이 됐고. 네가 도움 청한 그 자식 말이야. 답글 달렸어? 질문 아직 안 끝났잖아. 말해. 연락 오면 뭐 할 건데? 일단 돈을 꺼야지. 언니한테 돈 다 뺏겨서 한국 갈 비행기 값도 없거든. 돈은 나도 꺼줄 수 있는데? 뭐, 신장 담보로? 그럼 인필까진 용기가 없다. 용기나 보지해. 넌 내가 믿음직한가 보다? 답글 달렸어. 진짜? 언제? 근데 왜 그걸 이제 말해? 핸드폰 봐봐. 여기 인터넷 터져? 전화도 안 터지는데 인터넷이 터질리가. 그럼 어떡해. 어? 저기 적어. 그런 것들. 대 caramel다. 알겠지? 네. 뭐야? 기념품 샵 있길래? 입어. 이거 입고 잘 수는 없잖아. 뭐야? 기념품 샵 있길래? 목표가 커플로 오해 받는 거야? 꿈도 꾸지마. 갈아입고 나와. 뭐 좀 먹자. 아깝다. 봤어야 하는데. 문 닫을 시간이라 이게 최선이야. 이게 어디야. 잘 먹을게. 저기 술도 있어. 너 술도 마셔? 나 계속 손 떠는 거 못 봤냐? 좀 귀엽다. 알면 됐다. 그만 봐라. 계속 그러면 나도 너 대답하기 싫은 질문 막 하고 그래. 대답하기 싫은 질문 뭐. 아까 농장에서 만난 사람 누구냐. 뭐 그런 거? 그래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. 더 궁금한 거 있어? 혹시 너. 아니야? 난 그렇다 쳐도 우리 형은 욕 보이지 마라. 아 형이구나. 그럼 형을. 야! 야! 바보 아니야. 뭐? 다칠 뻔했잖아. 너 때문이잖아. 농담한 건데. 얼굴은 왜 빨개져? 흐끔하게. 무슨 얼굴이 빨개져. 억울해서 그래. 미국까지 왔는데 팬케이크 한 번 못 먹어보고. 웬 팬케이크? 미국 영화 보면 팬케이크에 시럽 부어서 오렌지 주스랑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. 뭔가 아메리칸 스타일 같달까? 딴 땐 그래? 촌스럽게. 멜로제 팬케이크집 맛있는 데 있어. LA 가면 같이 가. 아 진짜. 그런 약속하지 말라고. 약속하면 못 지키고 죽는다고. 아니야. 이런 거 으쓱하면 더 무서워. 이런 거 으쓱하면 더 무서워. 이런 거 으쓱하면 더 무서워. 아. 아. 아.